내가 저번에 닭껍질 튀김을 리뷰 못했지만 닭똥집 튀김을 리뷰 KFC의 닭똥집 튀김입니다. 가격은 2,800원 고춧가루와 정체불명의 하얀 소스가 뿌려져 있습니다. 대략 11조각 정도 들어있네요. 닭껍질 튀김은 정말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존재였는데 닭똥집 튀김 어떨지 닭똥집 특유의 되게 뭔가 아삭아삭? 사각사각거리는 그런 식감과 함께 살짝 매콤한 느낌이 소스 많이 묻은 부분 되게 부드러운데 소스가? 슬슬 넘어간다. 깔끔하다. KFC의 닭똥집 튀김 일반적인 닭똥집 튀김을 생각하고 먹기에는 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살짝 얼얼하거든요. 원래 이거 닭똥집 먹으려면 치킨 시키고 사이트로 보통 시켜야 돼가지고 요것만 단독으로 먹기가 약간 힘든 게 있는데 그런 걱정은 없는 것 같아서 괜찮네요. 혹시 미국 KFC도 있습니까? 먹으면 미국 사람들이 놀라겠다. 와우! 치킨 에** 하우스!